어 잠깐만요 채널이 채널이 없어졌어 자 이어서 가야죠 바울스 게이더 2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 내가 잊고 있었는데 퍼즐로 발언해서 내가 방종했죠 잠가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 보자 여기 이름이 뭐지 사장 이라고 치면 되나 수용소 탈출 아 아 솔직히 말해서 퍼즐을 진짜 풀고 싶지 않거든요 귀찮아요 안 나오네 아 잠깐 나 나중에 자꾸 그러면 일단 가보자 두 군데데 사실 길이 여기밖에 없죠 일단 여기 왔고요 내 입에 손을 넣으세요 이거는 뭐야 맞이해서 문제 나왔어 여기도 길이 있다고? 아 둘 다 좁네 저기 먼저 가봐야겠다 어휴 이거 저번 시간에 이모엔을 동료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서 끝에 시작하자면 이게 뭔지 있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뭐니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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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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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이 뭐냐 소원술이 있을 것이야 이거 말고 센 놈 있어 이거냐? 그렇지 소원해 소원이 안 때리고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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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벌레한테 맡겨 성장아 성장이 못 이기니? 아 뭐하냐 왜 푸냐 그거를 일단 걸고 시작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은 걸고 때리고 관통 돌파 몬스터 소환 데미지 기술이 내가 거의 안 넣어놨다 디디 안 나오니까 얘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전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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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뭔 고생이여 실천이네 말 주시는 것도 아니네 이거 밖이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도착이야 그럼 이리로 가자 잠시만요. 어우 밖에서 공사하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잠깐만, 수수께끼 석상이라고 쳐야 되나? 수용소 수수께끼 석상 아, 메달 말고 저거. 아, 저거 그냥 내가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좀 힘이 있잖아. 나는 비록 퇴원할 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일색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당신은 나는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막 참으려 한다면 가장 힘들게 느껴실 것이다. 호흡 아닙니까? 뭐, 이게 다야? 뭐, 이게 다야? 나는 많은 구멍이 있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속으로. 속에 물을 지니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스펀지 아닙니까? 스펀지 아닙니까? 이거 다 해야 돼? 싫어해요? 아, 잠깐만. 이거 다 하면 뭐 주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발더스 게이트. 호흡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없지? 뭐, 그대로? 여야. 아니, 풀란 풀 수 있고 너무 오래 걸려. 뭐 주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없냐?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거 다 읽어봐야 되나, 진짜? 그냥 할까? 아,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잠시만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하아... 피로도 위궁. 석상. 아, 석상 위치도 여기 있다. 아... 아...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여는 걸 하면은 이제 열어준다고? 데이스의 환영. 저거는 뭐야? 뭐 이 의미가 있는 거야? 뭐, 뭐 그런 건 안 써있어, 딱히. 석상... 우루 열 수 있다는 것만 나오는데? 아, 그냥 가자. 무시하자. 뭐, 뭐. 아,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딱히 상관없겠지. 이거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들은 이끌고 이끌리지만 오직 당신 지나가는 길을 따른다. 검게 입어도 그들은 언제나 검다. 뭔소리지, 지금. 그림자들? 아, 찰. 아니, 이게 뭐 이래. 아, 찰. 그냥,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게 다야? 그냥 가도 곧 보내주는데 얘네? 가늘끼 없냐? 가늘끼 하나정도 해놨어야 되는데 내가 스틸 나 쓰지도 않는데 현혹 한번 해봐 궁금하다 정리를 알려줘 실패했냐? 아, 더럽게 쓸모없는 것 봐라 더럽게 쓸모없는 것 봐라 잡아줘 핵이 진짜 세다 아이, 혼란 걸렸어 아아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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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거 게임이 경험치 들어오는게 상승 능력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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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고 아, 이런식으로 아아, 파워어택을 누르면 파워어택 상대가 되는거야? 아, 그렇구나 언제 풀릴거니 내가 회복이라도 해줘야되냐? 예아 잠깐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크리스탈 파페랑 데이스의 손만 있으면 되는거 아냐? 어... 데이스의 환영 보고했죠 사실 너무 간만에 했더니 다 까먹어 하하하하 자아 문 두개 있는데가 있었다고? 아, 그런데 없었는데 아, 있었지? 뭐 게임이 중앙 데이스의 손도 했지 문 열려서 갔지 문 열려서 간게 잠깐, 뭐 이상하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이게 출구잖아 이건 뭐냐고 그럼 아, 애초에 이건 또 뭐냐 아, 반대쪽이야 그냥? 아이씨, 뭐니 깬다 기술 좀 바꿔야겠어 써먹지도 못하고 얘 자, 보자 아, 이건 이건 좋아 솔직히 이거 좋은데 연세번개를 빠진다는게 내가 너무 그게 좀 충격적인건데 돌파 돌파가 보호막 게이구아 하급 이거 쓰지 말고 좋은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투명화 염구 좀 넣자 이거 필요도 없어 통하지도 않아 마흡제거도 됐고 마흡제거도 됐고 마흡제거 쓰지마 3짜리 마흡인데 그냥 하... 염구 다 막아 염구 염구의 시대다 이제 어... 멜... 웰프의 산성화살? 걔... 거디같은거 이게 내성굴림 실패같은게 있으면 안되지 인간적으로 아, 근데 이런거 좀 능력치를 낮춰주고 실패를 없애줘야돼 이게 랜덤이라 재미가 없어 써클로부터 보호있고 됐네 자고 일어나 세이브하고 이러면 염구만큼은 이제 내가 이제 그거 되는거죠 가봐 죽구요 가자 그럼 저걸 뭐야? 누구냐 이거 대체? 아니 이거 왜 있는거야? 아... 신경쓰이게 말이야 아... 어느 부분에서 수께끼야 이게 뭔 개같은경우 야... 진짜 어이가없네 야 나와 나와 야... 경험치 야... 잠깐만... 잠깐만... 소환하고 너는... 때리는데 파웃샷 한번 한달가리해? 잘했네 됐다 도박힘? 잘했다 도박힘 잘했어 도박힘이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파판? 뭔데 야 잠깐 위에 뭐 멈췄는데요? 아 내 선굴림 실패했구나 파워샷 야 뭐야 야 그만 공포에 떨어 됐냐? 너도 스킬 쓰면 너무 좋다 돌피 부카있어 내 구성 써 아 이제 끝난 거야?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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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돼 이제? 다 끝난 거야? 와 진짜 미쳤다 뭐냐? 경험치 저거 준 게 다야? 23만 그래도 업 할 것 같긴 한다 가능하면 탱커가 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방패 건방 전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튼튼할까? 캔서야 할 정도인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석상이야? 29,500 아 이거 따로 주냐? 경험치? 완료 경험치는? 어 처음 알았네 내보내죠 그러면 완료됐다며 열일이다 어 좋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와버렸는데 하... 설마 이거... 계속 나오냐? 아 너무 싫다 야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잠깐만 아 일단 이거 좀 보기 싫은데? 잠깐만 그거 하자 요도 송장벌레를 빼는 건 좀 과한데 빼 위기 대비 위기 대비 위기 대비로 설정해놓고 딜 카드가 그럼 연부란 말이죠 내가 수원 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세 개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 어우 이거 같은 판 안 맞는 딜은 없어? 너무 이거 헬린데 이렇게 되면은 마모파살 말고 좀 없나? 마모파살 하자 그냥 뭐 너무 딜이 나죠 얘 4만 남았냐? 언제 이렇게 오글나갔냐? 어디 보자 정신 못 차린다나 지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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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비교 이 여자는 계속 되는거지? 저기를 발견하면 돌피부를 써 암기 된거야? already done 아 됐나 보다? 뭐가 떴네 가보면 알겠지 뭐 어우 나왔다 시방 잠가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시프 아니냐 세부니까? 문 따위 그런 거 안 돼? 아 그래? 왜 있는 거냐 이거는? 나오는 길인가? 적 발견했는데 왜 변신 안 하세요? 때리러 가고 이거 아 약간 안 내키는데? 소환이나 해봐 시방 뭐 할 게 없어 얘가? 도움도 안 되는 몸빵 살짝 해주는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없어 이건 뭐임? 미노타로스의 뿔 마인드 플레이어의 그림 미스릴 토큰 뭐야? 석상의 뿔이다? 아 일단 외길인 거죠? 잠겨 있다니까? 너무 길이 좁아서 쟤네 있어도 의미가 없네 잡아 일단 아 잠깐만 불검 죽으면 안 되냐? 그렇지 쟤가 나오냐 어우 세금 잔뜩 꺼네 아주 일부 때리고 난 빠져 이씨 내가 그거 안 쓰는데 얘? 승인을 안 했나 보다 아니 그냥 승인 승인 잠시만요. 된거야? 치솔 눌러야 해 저거는? 불공 끼고 가고 싶지 않아 같이 바꿔봐 거를 바로 해버릴려 그러는 얘기 자 당신을 달래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분명 있을거에요. 잠깐만 잠깐만 버거졌어. 보드이야? 솔직히 이제와서 보드이가 날 이길거 같진 않은데요? 아 일단 너 아껴둬야겠다. 내 생각엔 해방해야 되니까. 설마 뭐 기술 없냐? 아 뭐야 이거? 야 야 보드이.. 보드이.. 그냥 참았는데? 뭐야? 야 뭐야 뭐야 그냥 변신했어. 야 잠깐만 야 뭐야? 나 궁극하는데? 꺼져. 뭐야 이상해 미쳤어. 그제 미침.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봅시다. 나 기다려. 보기에 분열하고 끔찍한 모습이었다. 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거다. 슬레이어였어. 바알의 화신 중 하나. 넌 슬레이어가 된거야. 어떻게 알아 거리가. 아.. 공부했어? 아이고야. 아야야야야. 아.. 이놈의 게임은 진짜.. 허그한 날 걸려 저거. 이거 도전까지 깨지는게 거의 안뜬다. 뭐 이정도 진행했으면 좀 깨져야되는거 아닙니까? 변신도 한번 했는데? 자 한숨 때리고 갑시다. 도전까지 다했어. 이리로 오는 시점에서 그냥 무척 걸리는거야? 시방.. 싫어요? 하.. 잠깐만 잠깐만. 그 만약 그렇다고 치자고? 아.. 그럼 너 일단 가봐. 이걸 밟으면 가나본데? 잠깐만. 미노타우루스에 석상에 뿔을 넣어봐. 어.. 그 석상에 뿔을 안 넣어서 그런가봐. 아따 내 다리야. 신았어! 잘하는거야? 이리 와. 뿔이 없다는뿐. 뿔이 없잖아. 뿔이 있잖아 나아. 두개 있어야 되냐 설마? 그쪽에도 미노타우루스가 나왔었는데. 법사가..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 궁금한게 있는데.. 너를 내가 보내려고. 내가 보지는게. 내가 잡아주지 않을까? 그럼 빨리 해볼게. 버프 쓰고 가보자 변신 안하세요 이 새끼야? 뭐야? 죽여? 왜 이렇게 세냐 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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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하냐 소환 소환 소환해 빨리빨리 빨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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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다 해 몸빵 다 해 그래 퀵은 없네 퀵은 없네 아 야야 풀렸냐? 답 없어 이거 쟤부터 죽였어야 됐어 내가 너가 안 걸릴 거라고 예상 못해 왜 안 걸리냐고 꾸준히 걸리다가 일단 쟤는 그냥 평소로 죽여 죽여 소환해 한 번 더 해 가자 스타크랩프랑 똑같네 돌파해 그냥 돌파해 찔러가 찔러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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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때려내려 소환술을 소환한 시점에서 너의 그 막 웃겼냐? 가살이여 어디서 말이야 무슨 경험치란 말인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계산에 없던 건데 염구로 죽여보자 염구 여섯 번 쓸 수 있어 책까지 하면은 어 여섯 번 쓸 수 있어 나 죽는 거야 그냥 충전 염구 간다 염구 난 염구 내성 있어 염구 내성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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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은데 염구 은근히 빨리 풀려봐 잠시만 이게 다야? 여기 뭐 길이 있는데? 저기 가서 한번 탐지해봐 이게 이게 탐지였나? 탐지좀 해봐 어디 갔어요 여기 불투명해졌어 난 니가 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망토 바꿀까? 아 나 쟤 투명한 건 약간 용납이 안 되는데 법사가 투명한 건 이해하겠는데 법사보다 투명하면 안 되지 전사님이 이거 어떻게 갈 수 있나 본데 나중에 여기 안이구나 언제 풀리실 거예요? 너 망토 벗어봐 저한테 방어도 올려주자구요? 야 이것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다른 RPG 게임들은 전부 다 이제 상태 이상 면역 아이템 전부 다 얻었거든요 스킬도 쓰고 이 발도스 게잇든 발전이 없어 얘는 여전히 이래 일하고도 똑같아 걸리면 걸린대로 다 처먹고 살아야 돼 내가 아이템 쉽게 찾을 수가 없어 스토리 따라 흐름 따라 세상 따라 아이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쓸모기 없냐? 야 언제 풀려 진짜로 뭐 얼마나 걸리는 거에 속박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속박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뭐냐? 방어도 1이야 존나 필요 없네 준비되어 메이지 10 메이지 능력으로 싸우는 게 지금 제일 나은 것 같고 레벨업도 할 것 같고 풀렸다 넌 이제 망토 바꿔 됐다 왜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지치냐 아 꺼지세요 아 뭐예요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야 제발 제발 피해주세요 피해주세요 제발 아 병신아 아 씨 도망가 저 미친놈이야 넌 일로 오고 걔 일로 와 이거 혼자 죽여 그냥 저 문 어떡할 거야 얘 넌 여기서 문 따고 있고 아 얘는 일로 가고 쟤 저기서 문 따고 있고 오케이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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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되어 있다고 아 오늘 보호가 저렇게 쉽게 돼 있어 죽여 미노타우루스 따위는 적수가 아니지 응 힐러만 있으면 참고할 것 같은데 근데 황금들 입어줄 수 있는 힐러 어 여깄다 저건 왜 있는데 대체 자 일단은 다 나와봐 여기 나오고 일본만 여기있어 레벨업 레벨업 경치 3만 잘 받았는데 3만 3만 받았는데 왜 레벨업이 되냐 근데? 준비하네 레벨업 정보가 레벨업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안 뜨냐? 착 황당하네 정보 여기 뜨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 7레벨 주문 하나 생겼네 야 대박인데 드디어 7레벨 주문 이게 그렇게 센가? 유일하게 있는 7레벨 주문이 소환이야 가자 정보가 된다 정보가 된다 정보가 된다 생긴 것 좀 봐 야 이거 안되겠다 함부로 자면은 빠져있어야겠다 나 화장에 나 화장에 나 화장에 나 화장에 나 화장에 나 화장에 못쓰잖아 그럼 얘 아이씨 됐어 당장 쓸 필요 없어 몸이 몸일까 이거 이거 소름 끼친다고? 야 불빛 수락도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죠? 화장삼지라도 해봐 화장삼지라도 해봐 아 계단이 있구나 이따위로 만들어야겠냐 내려가는 계단이네 다른데 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여기 문 또 있어 저기도 많고 일단은 버프거라 돌핏 쓰는 꼴을 못 봤어 이것도 이거 빼버려 아이씨 그렇게 쓸모없어 진짜 연세번개 써 그냥 이거 알아서 너는 버프 가고 아 나는 쏴야지 저렇게 못 맞추냐? 나는 존재 이유가 뭐냐 진짜 못 맞추냐? 잠시 후에? 화살로 잡을 수 있는 건 좋네 진짜 못 맞추네? 어디 보자 뭐 쓸만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때리지도 못하고 여기다 소환해봐 일로 와봐 너가 쏴주고 소환해 된 거 맞냐? 아 됐어 야 야 그냥 싸워버려 뭐 여기 안 돼? 그렇지 된 거요? 여기 어디요? 뭐한데요? 지방 여기가 어디요? 대신할 거야? 할 거야 하시는군요 넌 내려가고 넌 여기서 대기해 여기 NPC가 또 있네 동포스 여보 안 죽네 이걸로? 아 죽겠구나? 잘 죽어 잘 죽어 음 좋아요 환영 이제 감기 시험이 시작된다 온전한 정신과 명쾌한 사고에 관한 터무니없는 일을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알아야겠어 나 알아야겠어 하아 감기가 손짓할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일단 죽여 일단 죽여 뭔지 몰라도 일단 죽여 죽여 뭐야? 굴라 약하네 야야야 2번은 아니지 2번은 뭐야? 나무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뭐야 버드나무 숲에 임포 땅 가시베 태양 땅 가시베 태양 가난다 하아 열심이 사는데 찰수 없이 집에 가져왔다고? 내가 얻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드코어에 인프? 벌을 내리겠다고 안나새끼 이거 죽여 아야 잘 죽여라 졸라 위험하네 어 뭐야 대정령이야? 정령이면 내 상대 안되지 그렇지 야 되게 좋은데 파워샷? 여기 다야? 어 이러면 어때 하는 생각이 드느냐 어 어 어 흠 흑 근심해야 하냐? 길이 씌워졌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안팎아 먹방 안풀린다 야야 쟤부터 죽게 쟤부터 죽게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살았어 살았어 아 쟤 뭐야 소환술! 그냥 싸워 어 시간 좀 걸자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일단 소환해 일단 소환해 일단 소환하고 생각해 그렇지 잘 생각하자 사이드부터 제 앞에 카이가 7번이야 잡았어 잡았어 충분히 잡아 짜잔 충분히 잡아 뭐야 와 이거 진짜 헤리인데? 넌 끝에 가있고 얘도 끝에 가있어 그리고 하루를 때려 보이니? 이렇게 하자 일단 떨어지는 거 맞고 은시를 한 번 해 한숨을 때리고 은시를 해 은시를 해 은시를 해 은시를 해 당연히 네가 은시를 해 그렇지 아 기다려 회복은 해야 돼 아 아 다행이다 있어서 다행이다 공주 의미 듣는 건 심판은 계속 된다 질문 없이 왔는데 이번에 네 정보 좀 해 너희 명렴 얻었는가 누가 알겠는가 이 가정에서 만들어진 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실은 나 자신도 네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 가정은 끝났다 탈출한 거야? 아 나 잠깐만 파밍 안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뭐 누구 마음도 탈출을 해 잠깐만요 님들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나 파밍 안 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탈출을 해 밑두 것도 없이 네 다음 내용은 아무데도 안 써 있어 뭐야 여기 어디야 수용소 여기는 뭐 공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내가 보고 싶은데 올라가 봐 다행이다 잘하네 아 여기야 아 나 여기가 이곳에 이곳에 충분한 환경과 건강과 건강과 상탈출을 해 봐 너는 살아가게 봐 이르니크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럼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해 아... 군대가 필요할 거야 나 군대 있어 성에 아, 이거 뭐니 이게? 아, 잠깐만 그럼 나 이렇게 나온 게 그냥 끝난 거야? 던져도 다시 보내줘! 야,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다음 진행이 있을 줄 알고 잠깐만요, 님들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불러오기로 이글 불러오고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고 저장을 새로 해 새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로 보고 오자고요 아니, 이거를 보고 가야지 사람이 이쪽에 여기 문 아예 안 들어갖고 여기도 남아있는데 탈출해버리면 어떡해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하네요 빨리 문 발견해봐 여기 왔니? 아직도, 아직도 묶여있다고? 그럼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는? 다른데 가서 여는 건가 보다 당해봐야 알아 게임이 미쳤어 결무치도 먹을 거예요 절대 이대로 못 끄는데 26밖에 안 돼 가서 법사부터 죽인다 아냐아냐 일단은 앞에 있는 거 죽이고 얘한테 마법 간통이 있거든요? 이걸로 법사를 세렴 그렇지! 풀렸죠? 어? 풀린 놈 왜 이렇게 안 참았냐 풀린 놈 왜 이렇게 안 참았냐 아쩌 아쩌 돌피부? 어 잠깐만 이거 좀 아니잖아 아잇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젠톤해 그렇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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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하면 돼 내 기술로부터 내가 피해야 되는 멜리가 되는 게임 빨리 좀 쏴주면 안 되냐 그렇지 이거 한 번 변신해야겠다 그렇지 어우 야 세이브하고 크흠흠 야 잠깐만 아 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진작에 화날뻔 했네 한 번 세팅한 거지 이거 위기대 빼고 연세번개 하나 넣어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이제 완벽한 거 같아 구석에 가있어 걸리잖아 자꾸 물 뛰니까 수리 몇 개냐 대체 파티가 흩어진 상태에서는 또 안돼? 구석에 있어봐 이렇게 있어봐 안 보이잖아 이러면 기다려 그렇지 안 보이니까 못 오죠 됐다 아이고 귀찮은 놈들 네이믄 좀 정보자 저는 네이믄 이 정도는 해놓고 가야겠지 아 저거 뭐냐 야 잠깐만 네이믄 잘생각해 잘생각해 이거는 쓸데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일단 때려 좀 정보자 기다려 뭐야 광기는 사과나 들었다고? 아 일단 몰라 눈이 양손검이니? 북방에 불꽃? 괜찮아 보이는 건물 주잖아 그래서 경험치 먹었으니까 난 경험치만으로 만족해 30.. 35만이라고? 왜 저렇게 높아? 켄 사이는 그렇게 안 높은데 그림에다 붙이면 될 수 있다고? 다 같이 낙지 저 그림도 미노타우로써 빠졌나 보구나 잠깐만 그림에다 붙으라는 거면 몬스터를 가져다 데려하는 거예요? 아하 잠깐 웃기지마 아 아 그림에다 붙여야 된다고? 너 붙이는 거 아닐 거 아냐 잠깐만 내가 안에 넣었을 리가 없어 그림 같은 거를 잠깐만 잠깐만 그럼 어떻게 제쳐먹은 일이야? 아 힘으로 못 내냐? 여기도 길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고 이게 못 내리냐고 분명 이 맵은 끝나지 않았어 그 맵은 끝나지 않았어 그림도 많아 뭔가 그림도 있을 거야 봤지 봤지 뭔가 있을 거야 도적이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다고? 도적이 있는데 이렇게 못 찾는다고? 너 그림 대체 어디다 두고 왔냐? 그림 여기, 여기서 먹... 아니 여기서 먹은 그림은 여기, 여기서 버리고 왔다고? 뿔밖에 안 버리고 온 거 아냐, 너? 미스를 토큰, 아이템은 사용 형식이 아니라... 둘 다 뒤져봐, 몰라.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 야 잘 버린다 은근히?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야, 얘는 딸피가 딸피가 아니네. 더럽게 잘 버티네. 저거 0개 더 신기하다 어떻게 열어냐 열어서 얻은 게 이게 다야? 토큰 토큰이 엄청 좋은 건가 본데 막 준다 0은 트롤 데미지 좀 볼까? 25 9에서 14 그렇게 나지도 않네 12,000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 또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경험실 받는 게 보상이야 옷을 잡아서 이게 뭐야 아 일단 문 열렸다니까 가보죠 여기 열린 거 아닐까? 아니 저기 문이 있잖아 여기를 열고 여기 문이 아닐까? 모르겠다 모르겠습니요 기름을 좀 드레이셔 응 알겠습니다 뭐해? 열심히 열어봐 뭐해? 안 되는데? 1번 갔다 와 1번 손님 갔다 와 아 여기 물이 있네 저건가 보네 아이씨 아이씨 서쪽에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서쪽에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서쪽에 문이 열린 문이 뭘까 이쪽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보기에는 풀면서 가 저 공간을 활용을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미적지근했어 이 게임 이 게임 말하면 동서남북이 너무 헷갈려 어? 어? 이리 와 다야? 아 아 아 아 뭐해?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못 들었고 예 예 서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며 아 잠깐만 진짜 진짜 동서남북 헷갈려 어떻게나 서쪽 크 구글에 서쪽을 쳐보다니 이미지 왼쪽이 서쪽이죠? 동서남북은 진짜 왜 저렇게 헷갈리지 나는? 미치겠네 아닌가 오른쪽인가? 동쪽에서 지고 서쪽에서 지는다 해가 해를 하루종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서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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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방향 뭐였지? 아 맞아맞아 왼쪽 맞는데 아 아 난 난 미쳤어 가서 한 번 더 땡기고 와 왼쪽 방향에서 났다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네 저건 뭐 어쩌라고 나한테 네 잠깐잘잘잘 가지마 맵 어디냐 여기 배도 있네 진짜 없는 거야? 밸러스 게이트 투 수용소 수용소 금화 2만개 수용소에 대한 게 하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감 내용까진 다 있는데 감 내용까진 다 있는데 미궁 앞까지만 딱 있고 다른 사람들 그거는 근데 이 그 출구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만 있고 없어 내용이 왜 이 이유는 안 한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뭔가가 뭔데 왜 공항이 없냐 예 남는 아이템 없냐? 그 한 번 열렸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딱 한번 네 바로 이거 용기 이건 용기 저 눈 손 뭐, 뭐, 뭐야? 그럼 뭐야 대체? 미술 토큰은 어디서 쓰는 거야? 아 슬레이어 변신하면 명성이 떨어져? 어, 그런가, 그런가 보네 18이네 원래 18이었나? 됐고, 그당이 죽는 게 아니고 어, 없는데? 뭐 이렇게, 아니 구글에 쳐도 없을 정도로 없단 말이야? 아니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없네 수용소에 이 문, 아니 혹시 전맵에서 내가 뭐 가져왔어야 되는 건가? 수용소 문, 아 뭐라고 쳐 나올까 저거 수용소 자체가 없는데? 수용소 닫힌 문 잠깐만요, 나만큼 진행된 유튜브 영상도 없는 거 같아 수용소 바이러스 게이스 2 수용소 없는데 여기까지 한 사람은 없나본데? 뭐, 뭐지? 아 유튜브 영상 저렇게 많은데 있을 텐데? 유튜브도 없고 공략도 없어 유튜브도 없고 공략도 없어 소용소 Bolsa egalHNK 소용소 이슬람 저 어 불린 그 EU 이르니쿠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자 생각 좀 해보자 어... 어... 아닌데 이게 되게 길단 말이지 그러면은 분명히 더 많을텐데 내용이 4장인데 생각 좀 해보자 정확히는 56장인거 아니야? 56장이 뭔소리야? 자... 미노타우루스 깼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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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 잘 좀 해봐 어... 잠깐만 문을 열어야 될 거 같은데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여는 재료가 있는 거 아냐 이 맵에 모르겠다 재료가 있...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었고 그림이 다 있는 거네 그림이 다 있어야 되네 이거 오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네 자... 잠깐만 그림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4개나 있는데 하나 밖에 못 구했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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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거 다... 다 와봐 일단...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봐 예 좋네 평범하게 진행하면은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돌파잖아 이거는 뭐 그림 어딨는 거야 그러면 이거냐? 설마? 포인트만 나와 O레벨 주문 태양불꽃 이거 뭐야? 낮은 폭발음을 애호파란다 하나 없고 그냥 생각 좀 해보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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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해보자구... BTTP 원래는 괴물이 될 때마다 종료가 도망간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못 찾겠는데?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온 거야?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럴 리가 없지 못 찾은 거 아니야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야? 괴물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괴물의 그림이 인카운터가 되는 거 5천 경험치라고? 왜 5천 경험치야 밑두 것도 없이 제한된 소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아 생각 좀 해보자 보드에는 일단 도망갔지 내가 뭐 여기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가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올라가서 원래가 올라가는 게 먼저래요? 올라가는 게 먼저고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된단 말이야?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올라가는 게 먼저고 올라가는 게 먼저고 올라간 상태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서 밑에서 얻는 게 맞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나의 미스릴 토큰까지만 나오는 거 맞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이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는 게 맞네 여기까지는 없는 게 맞고 여기가 없고 여기서부터다 꼼꼼히 뒤지면 나올 거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그 첫 번째 그림이 정인 게 맞어 그러면은 이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이쪽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림이 아 혹시 석상에 뭐가 있는 거냐 잠깐만 잠깐만 실화냐 그림 조각 어 이렇게 얻는 거라고? 미쳤네 진짜 아 황당하다 황당해 하 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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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 미쳤어 빨리 가 야 이게 뭐니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여기도 꽝이네 그럼 여기도 꽝이네 그럼 그렇지 뭐 나왔다 잠시만 그렇지만 가자 아 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아 변신 안 한다 야 이거 너무 그렇지 경험치 진짜 끝내주게만 해주네 이건 먹을만 하네 뭐야 뭐야 일단은 파밍하고 와 하아 저건 또 뭔 일이야 나와 믿고 막아 내구정 써 아 아 저게 또 안 맞아? 농사 때문에? 농사 때문에? 아 잡어 빨리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저거 먼저 하고 어차피 나가려면 길 타야되잖아 주인님 당시 장관 훌륭하게 정리되었으면 악취는 제거됐습니다 토큰 시스템 설정했습니다 아 그래? 야 그래? 별게 다 있네 일단 다섯 개 해보자 어 어 냉기 저항이네 그러면은 열 개는? 열 개 있잖아 나 열 개는 전기 저항이야? 골 때리고 자빠졌네 어 나 신발 처음 모은 거야? 여태까지 하면서? 와 대박 여태까지 하면 처음 먹었어? 열 다섯 개이면 더 주나? 새로운 신발 주나? 됐어 관심 없어 토큰 있지도 않아 뒤질 만큼 뒤졌어 나와봐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바빠 열 다섯 개 한번 해볼 걸 그랬네 열 다섯 개 한번 해보자 열 다섯 개 한번 해보자 열 다섯 개 한번 해보자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열 다섯 개 한번 해봐 아니 다 다 돌고 오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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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데미지 왜 이따 위로 박히냐고 야 뭐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위로 아 이게 위로야? 열을 깨네 20개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잘 뒤지면 가자 금고다 어? npc 있어 말 못함? 당연히 이거 가져가면 나 지랄하겠지 단궁의 화이시 스타 스파이어 개샌의 화이시 개샌의 화이시 아 개샌께 이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게 당연히 당연한 듯이 전비자죠 천녹 섞기 싸워 내가 그분을 소환하는 동안 드디어 소환해보는구나 너무 센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 아 아 수환은 했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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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고 우리 내구성 올리고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1대1도? 7레벨 정도인데 무슨 정리 ату 1대2 1대2 인기지 어색 1대1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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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1대2 2대2 아 상들도 안되네 쟤? 잠깐만 증거봐 죽여 죽여 죽여! 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돌이게 돌기가 진짜 혜자야 별로 안 세다는데 소환수가 딜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이번에는? 21개요? 불이겠지 당연히 신발 저거 하면 불기술 막 써도 되겠는데 신발 불로 맞춘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가보죠 어디보자 볼까? 열 다섯개 넣어봐 이속 두배야? 어 이속 두배 신발이 저렇게 저렇게 값비싼 신발이었어 이속 두배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20개 넣어봐 뭐가 나왔다고? 한 벌에 옷이 나왔다고? 뭔 개짓거리세요 이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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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갑주야? 아 필요없어 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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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갑주 필요없어 무슨 사슬갑주야 믿을 것도 없이 제일 좋은게 값준가보다 값주 못나오는거 보니까 나 그러면은 냉기 두개 가져갈래? 아 나 치타 필요없어 왜? 왜왜왜? 이렇게 있잖아 나 아 같은건 안돼 또? 아 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뭐하자는 플레이 뭐 나 전기저항 해야겠지? 냉기가 넣어갖고 얼법이잖아? 법사하면은 끝난거네? 아 드디어 올라간다 치우가 아이씨 너무너무 빡센어 진짜 아아 지금 주문해서 제일 센 주문 없네 팔짜리 하나도 없네 그럼 해키샤가 지금은 제일 센거 아냐? 제일 센데 저 정도 수준밖에 안돼? 뭐 일단 신발 두켤레 신었구요 이제 발이 시립진 않겠죠? 반지가 하나도 없구나 반지 없는데 친구네? 진짜 반지가 없네? 이거 뭔데 이렇게 작살나있냐? 어 무슨 조화의 방패도 못 껴 얼른 여기서 이제 변신을 하면은 친구들이 다 도망간대요 나는 어찌된게 친구가 없는 찐따로 계속 와서 그런지 도망가고 뭐고 할 것도 없다 야 좋네요 육만 있으면 더 오르네 여기서 여행하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부부여행해 하하 파티플레이 해 뭐 중반으로 가자고? 뭐 중반으로 가자고? 뭐 중반으로 가자고? 뭐 중반으로 가자고 뭐 중반으로 가자고? 뭐 중반으로 가자고? 파이 프랜 그렇지 아까랑 다른 선택지로 한번 해보죠 난 체육가에 너와 싸우겠다 어 길이 바뀌었어 바껴봤자 뭐 거기서 할 것 같은데 싸워 얘네 따위를 상대로 뭐 할 건 없잖아 연구 한번 때려볼까? 아 연세번기 때리자 뭐하세요 빨리 다 싸우세요 뭐하세요 어 야 풀렸어 아 아 이건 좀 아니죠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죠 아 아 아 메가리가 없네 네 이거 좀 아이템 좀 옮겨줘 이거 껴 괜히 애매한 거 끼고 있지 말고 저기다 놓고 자 이렇게 하자고 쓸 수 있잖아 이러면 너가 이제 위에 있는 거 제거하고 1번 이대로 싸우고 2번 올라가고 아 계단 계단 위만 올라가 1번 1번 2번이 2번이 사격하고 사격 사격 때려 아 뭐하니 때려 빨리 발사 발사 아 네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파기된 것이라고 합당한 벌을 내리겠어 고통스러울 뿐이고 이케 이케 뒤로 뒤로 오라니까 걸렸어 이미 범프 들어오기 전에 죽여 그렇지 잘 싸운다 좀 세다 쟤 뒤에 가 있으면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야 뭐야 웃기지마 나 아직 다 안 잡았어 가시 명쾌하군 뭐야? 뭐야? 뭔데요? 아 잠깐만요 개뜬금 없네 오! 망토다 오! 대박 야 불저항 있지 아 전기저항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면 바꾸자 신발 냉기저항 있지 전기저항 있지 대-박 와 이거지 요거지 고로치 그러하지 고로치 전기저항 좀 봐 안 놓치지 이런 거 안 놓쳐 아 돈은 필요 없는데 뭐 어쩌라고 가면 되는 거야 집에 보내줄라 나 같이 더 도는구나 어우 개소리죠 하아 부자들에게는 이것이 없어서 가는 자들 이것이 많이 주어진다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나한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오 이번엔 승리할 것이오 좋은 의도 어 누가 이기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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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사신이 없음이야 명쾌한 진약이다 그가 나보다 훨씬 빠르지만 당신은 나를 볼 수 없다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언제 나뿐이다 나는 무엇인가 뭔 개소리일까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안 보이고 안 보이신다고요? 천둥, 번개 천둥, 번개니까 천둥이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번개 아닙니까? 요새 이게 맞긴 하니? 없음 번개, 천둥 어어 진짜야? 가장 최악일 때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아, 그럼 그러면은 번개보다 천둥이 느리구나 결국 나는 너를 안전하도록 했다 넌 내 앞에서 땀 흘리게 될 것이다 나는 약한 자와 함께 살고 있고 용감한 자들에게 거의 없다 약자와 함께 있고 용감한 자들에게는 없다 의심? 예새끼 더럽게 어렵네 없음 천둥 굳은 의지 툭 없스 천둥 전쟁 욕감한 자들에게 거의 없다고? 존경이시어? 다 아닌 것 같아 화이트 꼭 이긴 해 보자고 나는 불사신이요 곰 EM 아 마지막 소속 깃기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주고 오래된 웃음이나 눈물이 빛나게 한다 내 난독증 때문에 이해가 안 돼 노래가 너무 좋아 여기 사는 게 어때? 배도 안 고플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은 가치가 있으면 평생 가면 죽었을 때 잃어버린다 건강 아니냐? 너무 막했나봐 딘데온 같다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글자만 보고 선택해 노박힘식 짓기야 잃어버린 걸 잃어버린 적 없어서 아 추억이야? 어어어어 이게 뭐야? 여기가 그거야? 여기가 그 의식이 그 선물을 봐 나 온 거 맞네 그러면은? 맞은 거 치고는 약간 느낌이 쎄한데 죽여 빨리 우리 가자 뭐야? 버려 트롤이 머리? 트롤이 마법을 쓴다? 뭐지 원하자? 인크루투스 어? 아, 뭐 준다 너 뭐 줄 거냐? 아! 너 안 쓰네? 마 없으면 좋는데 아뮬렛 신의 심장 소환된 영혼의 생명점은 뭐야, 이게? 아, 정령 같은 거 소환하면 걔네 생명점 올라가는 거야? 와, 신기하다. 너 뭐 웃기고 있냐?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는 솔직히 안 돼요. 샤몬만 사용 가능해. 아, 다른 거 내 생각에는 약간 다르네. 뭐 어쩌라고, 이게 다야? 어, 전투 중이야. 된 거야? 아! 곤봉 나왔어. 쩔이 곤봉 2 대 언데드 3? 아, 2단 곤봉인데, 언데드에 3 데미지를 준다고? 나 차분하게 만드는 거 봐라. 나 순간적으로 확 차분해졌거든, 지금? 깜짝 놀랐네. 사도 귀신 정도야, 가져가. 사람을 확 차분하게 만들어. 어때, 가질래 그냥? 그래도 서리끼가 더 좋잖아. 끝난 거죠, 여기는 그럼? 없겠죠? 있네요. 귀신같이 나왔죠? 다야? 일로 와봐. 아, 이게 다네. 어, 다네. 확실하게 다네. 음, 확실하게 다다. 의심, 의심할 열지 없이 다야.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저거 하나 받으려고 이게 온 게 다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너 밑둑도 없네, 아주. 이렇게. 된 거야? 약간 뭔가 이상한다, 게임이. 만점 남았네? 뭐야, 끝내주는데. 듀얼이라서 레벨 겸시가 더 많이 들어가나 보다. 듀얼이 아니라. 듀얼 아닐 거 아니야, 인간이잖아. 시프까지 올리고 메이지로 갈아탄 거구나? 아... 너 능력치 왜 저렇게 좋냐? 이게 좀 18이야? 건강 16에. 가자. 읽었었죠, 아까? 여기는 제수들을 해방시켜서 내 부대로 만들라 그랬어요. 내 부하들로. 과장이 안 돼. 저게 아까 그 곳이네. 제수도 있던데. 쟤가 입구지? 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어도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물을 잠궈놔? 어디서 물을 잠궈놔? 제법이구만. 그건 냈었는데 말이야. 제수들을 해방시켜서 내 노예로 써라.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 이게 뭐니? 죄다 막아놨어. 어, 이거 진짜 이래? 야, 여기 하나 열렸다. 다, 너가 뒤져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모에니? 존 이르니쿠스의 첫 번째 일기. 일기도 썩에? 피씨 이분선 부끄러운 유산이 되겠지. 나는 여기서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그 생각들이 내 저저분 정신으로부터 흘러나가지 않도록. 스펠도는 내 지배하에 있다. 예를 들어, 휴면 상태에서 회복되자. 나는 그곳에 방어장치를 처리해버렸다. 관리자는 와네부에 나의 마법에 대해서 그렇다는 기괴한 반응을 고통받은 나머지 편리하고 형성이 나가버렸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렸다. 아마 셀들, 넷셀라 신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 내 상태, 내 건강 상태는 날이 가서 나빠지고자 내 고향의 난 기억이 찰나에 지나간다. 나는 이제 이루조차 기억하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제 더 이상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감정들을 꿈을 꾼다. 때로는 자연히 내 어머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단 한 번 그녀의 품에 떠난 적이 없던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나는 치맥 중에 현저한 특징과 더불어 탄식하는 젊은 엘프의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 보드위는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저주받은 저주를 잘 견디고 있다. 그녀는 더 집중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언제든한 사실이다. 그녀는 이전에 그녀가 받았던 죽음의 선고에 대항하고자 실패했을분도 불구하고 이제는 흡혈기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들었다. 어, 그녀는 필면성을 받아들였고 절박한 자극에 떠났지만 이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모에는 영혼을 그녀를 치료했지만 아, 이모엔으로 보드위를 치료했어? 아, 그래? 동기는 명료하고 단순하게까지 하다 그녀는 자신의 육협적인 본성을 즐기려고 했다. 비록 엘프로서의 내면은 괴물이 된 본인을 경멸했지 않아도 그러니까 엘프였는데 지금 육협계 괴물이 됐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내 여동생을 동정해주고 싶으면 내게는 남아있는 감정은 격렬한 파괴육뿐이다. 엘레심은 진실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다 사갔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인간이나 짧은 인생에 사는 해충의 누더기 같은 심장뿐이다. 난 더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스펠도 내 욕구를 잘 채워줬고 비록 야만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이곳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도구를 재정비했고 필요한 모든 의식의 준비를 마쳤다. 이모에는 의식을 끊었지만 그녀는 아직 미기로 쓸 수 있다. 나는 아직 도바퀴 마탈 거라 확신한다. 보드윈은 내게 부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암살자들을 보내주었다. 몇몇은 미리 처분했지만 그건 시간 낭비 같아 보인다. 아무래도 그녀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다. 남은 남는 사람들은 미리 안에 풀어놓고 놀이삼아 그들을 사냥하는 것 말이다. 솔직히 그녀의 굶주림이 놀라고 있다. 얻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생기넘치게 보이는지 아마 이모에는 영혼 덕택일지도 모른다. 곧 직접 확인하게 될 것에 도박힘이 서둘러야 할텐데 아 그러하다. 피곤하다. 야 돈 많다. 돈을 쓸데가 없어. 불쌍. 너 얼마 있냐? 75,000원? 안 열리는 문이야? 진짜 다 안 열리냐? 진짜 다 안 열리냐? 어? 왜이네? 내가 볼 수 있어. 보디가 내가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것 같다. 너의 기회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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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안되네. 재수 들이 필요하네. 들어가. 황당하네. 가서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재수들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빨리 가자. 재수 해방의 날이다. 여행을 여행을 해. 이리프스 여기 있고 지리프스 여기 있고 아직도 저기 있어? 그래. 내가 볼게. 나의 뇌블를 시작하네. 너브즈! 모드를 풀어주겠어 뭐라는 거야? 뭐랬니? 어! 지금 마법을 써 지금 금방지게 나 하밍 안했어 아하하아 나 왜 불공키고 있냐? 다 무서워하네 어디 갔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나한테도 좀 정비의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냐 너는 모든 테스트의 문제를 제공했었군요 너는 정말 놀랍게 놀랍게 내가 정말 위험한 것 같지 않냐 정말 위험한 것 같지 않냐 어... 보드윈은 네가 변형했다고 내게 말하더군 바알의 정수가 너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양이야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헥하샤를 소환한다 시간이 아깝다 빨리 소환한다 버프 걸기 전에 가서 때린다 알았나?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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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죠 우바죠 이거는 야 누가 봐도 즉사각이었잖아 아 이거 아니지 기절 시간 정지 기절 한 번 쓴 뇌지욕이 오래 걸리냐 쟤 나는 때리기 그지기 할거야 너무 지금 뭐야 저 와네부 아 와네부가 아 아 아 아 아 육만 팔천 어 훌륭해 일단은 죽여 나와 나와서 잘생각해 잘생각해 일단은 도우 걸어 아끼지마 다 죽었냐? 너는 걸어야겠다 야 너도 써야겠다 야 넌 데미지 이게 몇인 거야? 타코가? 마이너스 18, 15고 얘는 타코 13이야? 장난 아니야? 쏴 빨리 일 안해 핵하자? 아 미치겠네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아니 노래 안 끝난다? 어? 된 거야? 된 거야 뭐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레이콧은 도망간 거 맞죠? 나 이제 뭐하냐? 집에 가서 자면 되나? 아직 4장입니다 레벨업 했어? 숙련도 상승 그다지 필요 없는 거 나왔죠? 소금 파워텍 했잖아 크리티컬 리트 크리티컬 리트 크리티컬 리트 스마이트 수스트 어... 그래?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셀 수 있는 거야? 확인 어느정도 경험지 얼마 남았어? 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뭐야 아유 잘라 그러는데 넌 이모앤이 아니야 우선은 꿈을 꾸멸게 없다고 그랬어 너는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 공호를 채우는 건 나 저 뭐지? 난 이案을 해봐 넌 넌 넌 넌 넌 넌 이거 변신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너의 선물을anta 해 너의 성들은 가기 때문에 너의 경신과 사람들이? 너는 그들 와라. 그들여, 어차피 그들여, 그들여. 농도를 버리고 딱 나네 사용하여 너는 네 참모습, 네가 될지 더 가까워지는 거야. 분신상태로 썼어. 사용하여 너와의 기능을 사용하여. 전날 사용하여, 전날 아는 것을 받아야. 조금 가까워지게도 더 가까워지는 거. 하지만 네가 과거에 더 좋은 비용을 받게 될 거야. 아래에도.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이 없을 필요가? 너의 생활에 대한 전부터는 그냥 쉽게 운, 너의 전쟁을 벗어내면 사대복이랑 일러니쿠스죠? 그렇게 세? 플레이어가? 3 어, 가운데 있던 애는 누구였어? 가운데 누가 있었구나 4 아, 보드이었나 보다 5 어? 이제 내 맘대로잉? 잠깐만 근데 여기 어디임? 어 이제 맘대로 슬레이어든데? 님들 개쩔음 한번 변신해보자 슬레이어 변신 변신 변신이요 슬레이어 변신 도전까지 달성 어? 떨어졌어 능력 이러면 데미지 몇임? 타코 마이너스 17이야 어 이거 걔 능력 안받는거야 뭐야? 체력 100에다가 어 야 방어도 마이너스 14라고? 데미지 세지고 근데 켄 사이가 워낙 세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이거 데미지 내 생각에는 능력치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타코인가?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무기 다 빼면 어떻게 돼? 근데 너 이거 제낄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아 이래도 쉽게 이렇게 되네 데미지 그냥 기본 데미지네 솔직히 슬레이어 변신 안하고 슬레이어 변신 안하고 레벨업 열심히 하면은 더 세질 것 같은데 슬레이어보다 방어도는 제척도고 체력도 그렇게 안많아 백 이렇게 돼있으면은 방어도가 내가 워낙 낮다 아 내 검 좀 몇개 가져갈래 그럼? 허상분신은 내가 써야돼 돌이깨 내가 써야되고 불검도 내가 써야돼 줄거 없다 그러면? 어 줄게 없잖아 생각보다 줄게 없구만요 장미칼 줄까? 너 있어도 어차피 못 때리잖아 타코가 올라가네 오히려 이 10이면은 어차피 안 맞잖아 저 정도면은 마이너스 19, 16인데 변신 안한게 더 센거 같다 방어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변신 하나 많은거 같은데 그렇게 센거 같지 않은데 나 너무 센데? 검성인데 진짜? 방어군만 잘 맞춰주면 될거 같아 방어가 없어서 문제지만 가면 되나? 아무것도 안되어있냐 가면 되는게 맞겠지 올라가서 화명좀 해야되나요? 아 올라가서 화명을 뭐하러해 가자 누가 이거 열어야냐 아 다 열려있네 지금 뭐있나 뒤져봐야되나 야 일로가 오줌 싸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릅니다 그래? 다 열려있네요 일로가 뭐하니? 잘하나? 없네 별거 그래도 얘가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가자 보디 만나러 가면 되는거야? 다 죽었어 내가 도와준다고 그러고 다 죽여버림 우짬 여쭤 이리로 나갈 수 있지않나? 아 다른 동로를 찾아봐야돼 저기 한번만 가보자 네이밍 네이밍 1번이 와야 1번이 왔네 뭐야 이제 그녀는 달아났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아 아우 흠 엘프의 도시, 썰던의 셀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아... 내 배로 돌아가는 것을 재활한다. 난 그가 향한 곳을 알고 있네.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포탈 따라가면 걔 함정이랑 싸워야 되고, 얘 따라가면 중도에서 갈 수 있대요. 아, 이거 누르면 얘 배 타고 가야 돼? 아, 나 여기 파밍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 웃기지 마. 야. 파밍하고 갈 거야. 아, 이제 막 가네. 이제 지 맘대로 막 보내버리네, 나. 일로 갈라고, 나.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 올라가야 돼, 이것도? 여기로 그럼 못 가는 거야? 아, 그럼 그냥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오케이. 일단 배 타고 가죠. 어, 딱히 함정으로 가고 싶지 않은 나무도 있고. 제가 끝나다 함정으로 한번 가보자. 자장 때리고. 불러와. 불러서 한번 가봐. 궁금해 나. 갈 수 있는 거 맞긴 하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 여기서 선택을 해서 가는 거구나. 그럼 됐어. 안 가. 안 가요. 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내 동네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아, 수용소 입구네, 여기. 아, 이 뭐야. 가봐. 아, 이거 또 나오셨어요? 겸수 줄라고? 겸수 준다면이야, 뭐 거절할 이유는 없지. 겸수 준다면이야, 뭐 거절할 이유는 없지. 세금 좀 그 안 걷어. 야, 나라 빵꾸 당했어 이러다. 어? 왜, 왜, 문 열려 있어? 왜, 문 열려 있어. 약하네? 겸수 줄라고. 어어, 이런 데가 있구나. 이게 일기야? 아, 두 번째 거만 읽으면 되잖아. 첫 번째 거 있잖아. 첫 번째 거 어디 갔냐? 복사 안 했나, 혹시? 이번 세이브에서? 보자. 승리야, 난 회복되어다. 도박힘은 정확히 내가 내게 필요했고, 내가 요구했던 것을 주었으며, 나는 보드위가 어디서 그런 활기를 찾은지 알겠다. 난 신의 정수가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 빌어먹을 엘레심의 저주. 내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난 자유다. 도박힘은 그에게 주어진 유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제 징벌의 시간이다. 난 그런 범죄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처벌은 공정하다고 선고했던 엘레심은 그 뻔뻔함과 나를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받으리 내 백성들의 위설이랄지. 나는 그 뒤를 결국 자세하지 않을 거야, 내 백성들. 나는 내 의도했던 것을 가질 것이며,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당연히 회망할 것이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기분 좋은 날이다. 자유를 한번 즐겨보리라. 아... 문란해질 것 같죠? 열어. 맞다. 맞다. 이 곳은 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가 정말 나갈 것 같아. 여기가 더 무서워. 산업속에서 누가 쓰는거야. 그러면? 누가 쓰는건데? 이러면은? 뭐야 누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 됐어 가꾸는거야 일단. 뭔지 몰라도 쓰는 놈이 땀이 있나보지 뭐 어.. 지하를 일로도 갈 수 있구나 아니네 아니네 올라가는 거네 계단이네 다른 데도 별거 없을 거 아냐 존의 열쇠 로브스톤 뿔라팔? 이상한 게 막 나온다 이제는 과감없이 막 나와 하루에 3번 침묵 침묵의 나팔이네 괜찮은데 제가 아니라 주인공 줘야 될 거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 아이템만으로 상당히 괜찮게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갈 꺼یا 천천히 예전히 잘 다 부실 없는 거 아닙니까 존의 열쇠를 뭐 어쩌라구나 근데 존의 열쇠 있지 않을까? 밸더스 게이트 존의 열쇠 존의... 비도에 존의 방이 표시되어 있다고? 아... 이레니쿠스의 방이 따로 있나 보구나? 다 나중에 나오나 보다 열었냐? 뭐지 이런 거 자꾸 주워놓냐? 수영소 지하에 있는 탈출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아 그래?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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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소 지하에는 탈출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기가 수용소잖아 예... 여기 지하에는 탈출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그거죠? 그곳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한번 가볼까? 전향도 했는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지? 못 가는데? 그냥 올라갈래? 귀찮아 가서 뭐 하냐, 글로 존의 열쇠 한 번만 더 찾아볼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수용소 존의 열쇠 어... 음... 존의 열쇠 하... 존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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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에 가서 비밀문을 열고 비 매직 포탈을 통해 가면 된다 그럼 5장이 시작된다 아아아아아아아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랑 아이템을 못 먹는데요 아 그럼 이게 맞는 거네 그냥 바로 시작되는 거네 저를 가면은 아 나가자 그럼 이래 이래서 존의 방으로 가는 거구나 열쇠로 가는 게 맞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가자 나무 위키에 있구나 나무 위키는 진짜 없는 게 없다 하하하하 정체가 뭐냐 저거는 나무 위키는 진짜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나무 위키 공격 다 있었어 아아 씨 아아 아 한번 맞으면 안 돼? 잠은 눈? 어? 멈춤 멈춤 야 정의의 힘을 보여줘라 정의의 힘을 보여줘 전기의 힘을 보여줘 나 이제 전기로 바꿔야겠구나 반대가 안 맞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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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이율라 나 시근을 봐 뭐 아냐 얘 了 I hope that I'll see you to it. 아 마법인사 바꿔. 아 짜증나 죽겠네. 아 뭐하냐 진짜 미치겠다 야. 번개 이제 나한테 안 통하기 때문에 번개 막습니다. 남은 건 번개뿐이야. 내 안에 남은 것은 번개뿐이다. 번개여서 어딨느냐. 소환 먼저 한다. 거미 소환한다. 거미 소환 대딱 발라? 소환 더럽게 느린데 잘 싸우긴 하냐 솔직히 말해서? 잘 싸우는 꼴을 못 받는데. 걔가 나왔어 왜? 밤엔 걔네가 나오고 난 얘네가 나오는구나. 쟤는 센 거 맞아? 도움도 안 되는데. 와 와 같이 와 뭐해. 거기 살 거야? 팔아 그럼. 가자. 별로 얻은 것도 없네 그럼 저쪽으로 가서. 16만. 15만. told me a pitfall'd leave at ilk ke Beck. 가사도 고 doubledurger. jasl the target. 호허A 이겐 참. 가사롭구만 얌우는건요. tablespoons sayang maimles. 김에 이끄. 이 형 날이스 dungeon. erklär. 이제 번개에 막 싸. 동료고 나발위가 없어. 그냥 다 싸 죽여. 그렇지 망토 때문에 반사되버렸네 본인한테 저건 예상 못했는데 곤란한데 번개법사 정도면 검성이랑 같이 가늘만한 스피드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검성한테는 안되는구만 스태리오 한숨 나 뭐 이레니쿠스 작살났지 스페를도는 이레니쿠스가 작살났지 해적도 다잡았지 여기 내꺼네 그러면 내가 신이잖아 개센 진짜 없는거야? 개센 나 어디다 버리고 왔냐? 아 미치겠네 이거 넣어놔 내가 왜 버리고 온거야 버릴만한 딱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필요없잖아 그냥 가끄는 아니잖아 넣어놔 그냥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아 니가 갖고 있었구나 씨 넣어놔 그냥 아 몰라 다 해치운거 아냐 다 해치운거 아냐 다 해치운거 아냐 다 해치운거 아냐 개센행 할 때 어따 버렸지 나? 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이거 아무도 모를텐데 유튜브 보는 사람도 모를텐데 이거 이제 이 게임 엔딩 보고 게임 삭제한 다음에 한 1년 후에 누가 댓글을 단다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망했어 갖고 다녔어야 됐어 나는 활이 필요한 거 같진 않지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골인이 아 구해온 나 구해온 나를 축복해라 승리했도다 반지갑도다 방패 좀 주지 방패 없어? 법사용 방패? 법사용 방패 법사용 방패 법사용 방패도 못 끼는지 따요? 아잉 실망이야 아잉 실망이야 누구냐 그러면은 대체 배는 어부? 어부가 있네 최적도 내가 다 쓸어버렸는데 이 배냐 설마 진짜로? 어 배... 어 나 배에서 대기한다며 배가 어딘데 아 배가 혹시 저쪽 스페르르 쪽 배인가? 진짜 그런듯? 항만 근로자 아 나 이거 타고 왔잖아 근데 왜 쟤 여깄냐고 연방지게 이제 지금 돌아가야 가는거지요? 진짜 없네 돌아가야돼? 나 가봐 캐스트에 나와있겠지 뭐 캐스트에 나와있겠지 뭐 아 이게 뭐니 아 주점으로 오라고? 아 주점이야? 자 대작을 한번 갔다올까? 아 돈 돈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는데 나 필요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아 뭐 다음 이동같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는걸로 하고 오늘 너무 헤매기만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다 봤으니까요 만족합니다 빼놓은거 없이 봤을거에요 아마 아 아 그리고 주인공이 많이 세졌죠 지금 망토도 바뀌었고 망토 바뀐게 크다 신발도 신발이지만 이제 거의 모든 마음 내성이 절반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저항 스카이림씨겠지 색깔별로 저항이겠지 내성굴림 같은건 모르고 굴림이 따로 있을거 같구요 굉장히 뭐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건방 스타일인데 건방을 못껴 지금 방패를 못껴 얼간이야 법사는 방패 못기나? 법, 법사는 방패도 못기는데 찐따야? 아 이거 낄거 같은데 진짜 못끼시나요? 아주머니? 저렇게 쓸모없죠 양성검 저것도 필요없잖아 양성검이 있는데 유일한 미덕 하... 애매한 무기만 있냐 당연히 못낄거 아니야 낄 수 있냐? 이것도 낄 수 있니? 이건 못낄는데? 저건 낄 수 있어? 왜? 쌍수해 그럼 하하하하 이름 되잖아 상남자의 쌍수 오케이 가자 돌이 깨든 법사야 다음시간에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한번 갈아볼까? 네 음... 세이브 되있죠? 들었냐 돌이깨? 돌이깨 들고 세이브한거지 좋아요 제대로 저장 한번 하고 여기까지 하죠 다음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예정 hemos 여러분 보자